예아! 머리 감았나 봐. 어떡해요. 문제 어려울 것 같아. 누가 적어도 돼요? 왜요? 석혁아. 마음 편안하게. 좀 쉬었다, 좀 쉬었다, 좀 쉬었다. 아무런 부담 느끼지 말고. 오빠, 근데 혹시 우리 석진 오빠 오다 봤어요? 칠칠해서 돌아가서. 남극에는 무슨 기지가 있었어? 세종국. 그라지. 근데 북극에는 무슨 기지가 있었어? 1번. 네? 물곡기지. 2번. 도산기지. 3번! 파산기지. 네! 정답은 저에게 1, 2, 3번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 정말 맞춰야겠다. 오빠 화날 거야, 진짜. 네! 돌아가시죠. 저쪽으로. 정답은? 어디 안되지? 취하고 있어. 예! 틀렸습니다, 어? 틀렸다. 좀 켜 줄롬? 뭐하는 거야? 재밌어. 좀 켜줘?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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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